여기 지하세계에서 러브를 작고하여 친절 알갱이로 서로 나누지. 준비됐어? 멍청하긴! 움직여! 친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야! 좋아! 그대로 쳐박혀! 어서! 빨리! 멍청! 당신은 고맙다고 말했다, 활짝. 당신은 플라위의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지금까지 이게 공격인 줄 알았는데. 누구 없어요? 왜? 이, 이게 뭐야? 좋아, 이제부터 이 공격이 되면 더 화이트 버닝 EX로 결정! 줄여서 친절 알갱이, 진짜 친절 알갱이 줄은. 멋지다. 당신은 플라위에게 함께하자고 말했다. 응, 당연하지. 동료가 생겼다. 당신의 의지가 불타오른다. 망했다. 이, 상관없는 책임자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당신의 의지를 concord하고 싶습니다.